참회 모종을 심은 지 75일 됩니다. 그런데 60일 전까지도 참회가 열리지 않아서 애를 태웠었는데 경험 많은 이웃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마그네슘과 칼슘을 연면 시비하라고 해서 그분의 말대로 60일 전에 연면 시비를 했더니 참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은 참회는 4포기 입니다. 한 포기에 2주씩 올렸습니다. 입줄기는 무성한데 참회는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추천한 것은 미리마그 마그네슘제하고 고칼슘 이 두가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9월 10월까지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달리리며